네, 안녕하십니까. 꼴다컴 편집장 알티미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울버헴튼이 에버턴을 2대1로 꺾고 프리미어리그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울버헴튼의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전반전에 그랬죠.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부터 높은 위치에서부터 에버턴의 볼을 탈취해서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전반전 내내 보여줬습니다. 황의차는 이제 쓰리톱에서 왼쪽 서워드로 나와서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전반 15분이었죠. 히메네스의 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에서 골을 터뜨렸지만 VAR 끝에 옥사이드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득점은 취소되었지만 히메네스와의 좋은 호흡, 직선적인 움직임, 쇄도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집중력이 모두 돋보였던 장면입니다. 이후에 코너킥에서 킬먼의 득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 중반 이후에 고드프리 선수의 백패스 실수를 히메네스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을 했죠. 2대0으로 앞서면서 전반을 맞춘 을부스였고요. 황의차 선수의 활약은 후반에도 이어집니다. 수비 2명을 드리블더파로 제친 후에 트링캉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눈에 띄는데 하지만 이제 트링캉 선수가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나타내기도 했죠. 울부엠튼이 후반 중반 이후에 활동량이 조금씩 정체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전반전 내내 굉장히 강력한 전반 압박을 통해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추가 시간에는 황찬 선수를 빼고 파비오 실바를 넣으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2대1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울부엠튼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5승 1무 1패, 승점 21점 중에 16점을 따내는 지금 저력을 보여줬죠. 8월 달에 이제 3연패를 하면서 승점 1점도 못 딴 팀인데 정말 큰 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울부엠튼이 이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3연패 하는 동안에 한 골도 없었어요. 3연패도 3연패인데 득점이 한 골도 안 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경기 그리고 팬들이 비창시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었는데 하지만 이제 황희찬 선수 합류 이후에 득점이 나오고 뭐 이제는 주전 스트라이커인 히미네스 선수까지 그의 발끝에서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황희찬 선수 이적이 울부엠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상 R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